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오시오시오 쏘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. 이겁니다. 가지고 노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요. 이렇게 손가락 두 개에다가 줄을 걸어준 다음에 그냥 돌려주세요. 이야! 재밌다! 장난이었습니다. 이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데요. 이 장난감의 이름은 바로 토로플러스.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철어플러스. 유남쌩! 자 한번 열어볼게요. 와우. 제일 먼저 보이는 중국산. 무슨 마술 도구처럼 쇠로 된 링으로 되어있는데 손바닥에 올려놓은 다음에. 와우.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. 와우. 그리고 나서 이 구멍에다가 손을 넣습니다. 어떻게 넣는 거예요? 야 이게 아닌데. 오케이 이거야 이거.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. 자 손을 구멍에 넣습니다. 넣고. 와우. 와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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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려서 접으면 다시 이렇게 링으로 됩니다. 이번엔 다리에다가 야 내려와 우와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. 더 이상 안 내려가 발에서 손으로 발에서 손으로 이번엔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. 오 우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? 별로예요. 딱 처음 딱 처음 이제 이거를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재밌고 다시 접어가지고 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와서 다시 타고 또 한번 타고 또 한번 타고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재밌고 그 이상은 글쎄요. 재미를 급 잃게 됩니다. 박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